첫 번째, 저의 미래는 그의 미래에서 가장 큰 인생을 준비하십니다. 이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인생을 지켜봅니다. 이는 나라의 미래와, 미래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. 이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궁금한 것이죠. 내 미래가 어떤지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 미래에도 계속 좋아하고 있을지 내가 그리는 미래가 궁금하고 나와 함께 해주신 댄서분이 그리는 그 미래도 궁금하고 그걸 하려고 했지?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는 뭐지?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제도 이 화의 주제도 사실 I wonder예요 나는 뭔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고 뭔가를 계속 알아보고 싶고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늘상 호기심이 많고 늘상 생각이 많은 그런 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춤출 때도 되게 고스란히 담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처럼 사실 이걸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인간의 본성, 인간의 특수성상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야만 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너의 지금 주변 환경이 너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은 귀찮게 혹은 조금은 간절하지 않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핑계야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, 핑계예요 그건 핑계지 지금도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, 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해야지, 부딪혀야지 그러니까요 될 때까지 형, 저는 진짜 춤을 배우면서 형한테 또 인생을 배우네요 시작이구나라는 걸 방금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아, 진짜요? 와, 춤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사랑하고 그냥 행복해하고 즐기고 하면 그 미래도 온전하게 뭔가 큰 다름이 없겠구나라는 거가 살짝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냥 즐기면서 행복하게 춤추면 내가 불안했던 그런 미래가 그래도 조금은 덜 불안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스스로가 정리가 됐었던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